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률저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유의사항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의 5번에서 이제는 목표가 2달 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고요. 제한 없이 손절과 목표가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와 2위 차이가 가장 좁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1위는 조범수 매니저 17.58%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와 지금 0.01% 차이인데요. 2위는 이가람 매니저의 17.57% 수익률로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또 현재 함께하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3위로 14.3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1위를 달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위는 이가람 매니저의 화신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소식에 오늘 부품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그 안에서도 대장이었죠. 현재 34.38%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에는 김은태 매니저의 바이넥스 16.01%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삼양식품입니다. 지금 편입한 지 일주일 만에 3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10.47% 수익률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 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동국산업 익절가 터치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나노 신소재는 익절가 터치하면서 편출됩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의 KC텍, CJ제일재당, 풀무원 모두 종가에 편출이 되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화신은요. 지금 3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를 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이가람 매니저의 코리아 서키트의 종가에서 편출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현재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월수팀의 개인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범수 매니저가 1위로 껑충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금방 올라오셨어요, 매니저님? 5월에 한이. 한이 서려가지고. 진짜 하루 이틀 차이의 한이 참 매섭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운 좋게 그냥 꾸준히 올라온 거라 빨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종목이 확 튀기보다는 조범수 매니저 지금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백인연 매니저의 종목들부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편출된 종목 나노신소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에 관련해서 CNT 도전제 만드는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말부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기아 EV3 보급형 차량에도 실리콘 음극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보급형 전기차에도 CNT 도전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게 확대되기 시작한다라며 나노신소재는 분명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 대회다 보니까 지금 기존 익절가 13만원 터치해서 제가 포트에서는 편출하고 있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앞으로 이번 주 6월 19일 날에 유럽 인터베터리 2024도 개최되고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편입하는 것도 한번 제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절가를 터치했지만 익절가를 더 낮춰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 동음강판을 올해 9월달부터 양산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6년부터는 니켈 동음강판 매출과 함께 전반적인 매출이 1조 원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향후에 기존에 니켈 동음강판은 국내 TCC 스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동국산업이 치고 들어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산업도 지금보다는 밸류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익절가를 낮추고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 동국산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1등 매니저죠.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포트 내에서는 한일사료, KC텍, 그리고 CJ제일지당 풀무원 있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포트에 종목 한일사료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다른 거는 다 목표가 타셨군요. 오늘 종가에 다 나갔어요. 네, 관련해서 그럼 다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KC텍, 제일제일지당, 풀무원 다 매도를 했는데요. 앞서가지고 제가 코스피 200, 인버스 관련돼가지고 수급과 신용장구 수급을 좀 봤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나간 거지. 한번 종목들 둘러보실게요. 풀무원 먼저 한번 보실 텐데 풀무원 식품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흐름 좋습니다. 상방송에서 흐름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굳이 지금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는데 아까 우리 간이 작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도 지금은 좀 간이 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더 봐도 됩니다만 매도한다. 지금은 좀 현금이 있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풀무원과 CJ제일지당 마찬가지인 흐름입니다. CJ제일지당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무너지는 흐름 없이 추세는 꾸준하기 때문에 이 추세 지금 이탈하는 흐름 나오기 전까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홀딩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외하고 지금 일단 한일사료 하나 있어요. 한일사료. 한일사료 지금 하나 있는 상황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에 돼지열병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일단 변동성은 있었던 만큼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발병을 하면 일단 금 1, 2에서 2주가량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엔 돼지열병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시간에서는 우리손 FNG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우리손 FNG가 축산 관련주인데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축산 관련주 돼지 쪽인데 이 돼지 관련해가지고는 중국향 관련해서 EU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EU 상황 내에서의 지금 축산 관련돼서 돼지고기 수입 금지 여부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엮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사료는 일단 돼지열병 이슈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나머지는 저는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씩 수익 중이지만 다 챙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종목들은 모두 수익을 챙기기로 했고요. 한일사료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현재 4%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삼양식품이 지금 종목 순위 3위에 있죠. 현재 1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삼양식품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라면계의 엔비디아죠.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할 정도다. 2015년도에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인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연간 이거를 입증했다고 생각이 들고 삼양식품 차트를 보시면 지금 69만 8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7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볼 종목은요. 가온전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에 전력기기 관련된 일진정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종목은 플러스 8% 수익인데 가온전선은 마이너스 9% 정도인데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한국전력이 배정 관련된 투자를 늘릴 거예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통신케이블 관련돼서는 또 해외 매출까지 노려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국내 전기전선 같은 게 해외 수출도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투자 늘리고 해외 수출 물량 나오면서 전선 가격 인상까지 또 누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눌릴 때 오히려 겁내면 안 된다. 다른 전선주들 대비해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식품 관련 종목인 김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133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김 같은 경우에는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면서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 70%가 한국 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력 오염수 방류이 취소돼 있고 때문에 우리 국내 김 관련 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해 2023년도에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난해 우리 국내 김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우양 같은 냉동김밥도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냉동김밥은 당연히 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 수요도 증가하는 데 가장 일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참치 가공품, 참치 횟감, 그리고 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 수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1분기 실적이 잘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억 나오면서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밖의 김 관련 종목인 동원 F&B랑 CJ시푸드, 사주시푸드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라면 업체들 외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김 관련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윗고리가 좀 꽤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 양호는 굉장히 폭발했고 여전히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식품 관련 종목들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천억대 부분이면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사주시푸드가 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지금 내일 시초가에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1차 매수 후 조정 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는 대결 차원에서 내일 시초가에 매매를 하고요.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8천원까지 굉장히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8천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절가는 5,5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협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사주시푸드였습니다. 목표가는 8천원 그리고 선절가는 5,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장에서 크게 상승을 하다가 윗고리를 달았던 만큼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인협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백인협 매니저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수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지금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위와 0.01%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차를 크게 벌려줘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K푸드를 많이 봤었다면 이번에 K방산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하마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K 붙였다시피 최근에 식료품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지만 방산주가 소리소문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하마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하마에어로스페이스와 연계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작성해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 이번에 천무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하마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에 대한 수출량 확대까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마시스템 같은 경우는 A4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인기에 적용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4 기술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예요. 앞으로 드론이나 무인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레이더 탑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쟁이나 지정확정 리스크 쪽에서 바라보시면 이 무인기들의 활약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실 수 있다시피 하마시스템은 그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악재성 뉴스가 될 수도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일 기준, 내일에서 모레 사이에서 푸틴이 또 북한에 방북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국내 시장 내에서 살 게 없을 때 눌렸다라고 했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 설명드리는 게 대체적으로 방산주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시피 방산주들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하면서 하마시스템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마시스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전에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수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보시면 외국계랑 기관이 대량으로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선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다 잡아먹을 만큼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하마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눈여겨볼 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선, 오일선 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지 않으면 일단 우상향 추세 쫓아가보자. 간이 작으신 분이시더라도 방산주가 꾸준하게 실적 좋다는 이야기 지정적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까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하마시스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과 전략 말씀드릴게요. 하마시스템은 일단 매수과는 항상 그렇다. 시초과 그리고 목표가를 지난 정고점 2만 600원 돌파하는 2만 2천 원짜리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습니다. 손절가는 1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방산입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1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1분기 실적에서 방산 매출이 좀 감소했었는데 더 찾아보니까 전술 정보통신 체계 이쪽으로 4차 양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오히려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유럽에서 악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악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예요? 유럽이 악재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무슨 악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임덕이에요. 똑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구급화가 또 집권에 대해서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구급화 같은 경우에 요새 유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군대와 관련해서 군대의 군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총알바지 할 거냐 이런 시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어떻습니까? 마크론 대통령 지금 밀렸어요. 의회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럽향 내에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되고 트렌드입니다. 방산은 언제나 우리 시장 내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중간에 조정이 나와도 다시 반등 나왔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지정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그럼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로잉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은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화 시스템이 방산 이외에도 위성사업, UAM 관련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좀 매출이 납니까? 당연히 잘 나오고 있죠. 에이사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더 추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요새 무인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 항상 전쟁과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챙겨보는데 무인기, 이게 관련해서 풍산도 좀 나쁘지 않아요. 풍산도 이게 보시면은 무인기인데 무슨 무인기냐, 박격풍 무인기예요. 사람의 이제 전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1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님의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번개의 신, 제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우스! 네, 이 종목은 번개의 신이 아니라 세정의 신이 될 것 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근래에 HBM이나 AI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테크윙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AI 반도체 시대는 계속된다.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우스를 이제 오늘 선택을 했고요. 제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TSV 공정에서 세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구멍을 뚫어줘요. 근데 이게 이 구멍을 뚫어줄 때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HBM이 지금 8단까지 나왔잖아요. 8단에서 7단 정도까지 갔을 때 만약에 불량품이 나왔다. 그럼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25년 캐파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7단에서 수요율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로스만 6천억 원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율을 85%까지 올리면 이득을 보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세정의 신, 제우스 이 종목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의 두 개 사양으로 25대 정도 PO 정도는 받은 거라고 저는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조용한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만 1천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만 6천 원 잡도록 하고요. 이 종목으로 HBM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편입 종목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목표가는 2만 1천 원, 손재 가격은 1만 6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앞으로 계속해서 HBM이 8단, 12단, 16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럴수록 세정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럴수록 세정 장비가 중요해지고 수요를 못 맞추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뭐 8단에서 12단 갔다. 그러면 11단에서 분량이 나면 다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퀄리티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정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사의 공격적인 캐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주요 고객사는 아무래도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조용히 쉬시를 하고 있으면 국내 두 개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개사가 있잖아요. 대형 메모리 반도체 두 개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25대 정도 PO가 났다라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매출액 추정시는 한 천억 정도대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찾아보니까 이 세정 장비뿐만이 아니라 로봇 사업도 하더라고요. 네. 제우스가 원래 잘하는 게 자동화 장비 쪽이에요. 반도체 쪽이라든가 로봇 쪽도 대부분이 자동화 장비 쪽으로 향후에 달 거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 사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더 이상 실적이 밑으로 내려갈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로봇 사업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저는 로봇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산업용 로봇 그리고 진공 장비에서 30%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 제우스였습니다. 목표가는 2만 1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백인연 매니저는 사조시푸드, 목표가 8천 원, 손절가는 5천 5백 원을 제시해 줬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한화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만 2천 원, 손절가는 1만 8천 원,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 제우스를 가지고 왔죠. 목표가는 2만 1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